안녕 제 작업실이에요. 제가 새총을 구입했거든요. 새총을 구입했는데 제 작업실에서 한번 얼마나 잘 쏘는지 소방관 마술사는 얼마나 잘 쏘는지 저는 모든 동영상이 편집도 없고 카메라 조작도 없어요. 왜냐하면 카메라 조작할지도 모르고 편집할지도 몰라요. 그냥 그냥 그래서 이번에도 편집 없고 조작 없고 다섯 발을 다 쏘는데 물병 크기만하게 조금만 물병 크기만하게 그림을 그렸어요. 자 길이는 물병이 더 길고 이게 더 길어요. 물병이 이만큼 종이 위에 올라가니까 물병 크기만하게 그렸어요.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다섯 발을 바로 쏴가지고 몇 발 맞을 것 같아요. 몇 발? 한 발? 두 발? 아 거리? 거리는 한 10m 10m 저 끝에까지 하면은 한 15m 20m 되는데 내 작업실이 10m 정도 거리. 자 라라라라 테이프로 한번 붙여볼게요. 테이프로 붙였어요. 그런데 박스 안에는 박스를 한 10겹 정도 했어요. 다 뚫고 나갈까봐. 그래. 왜 이걸 직접 쏘고 싶은데 이걸 맞으면 튕겨져 나가니까. 좋아요. 다섯 발을 연달아 한번 쏴 볼게요. 소방관 마스의 새총 실력.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내 실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첫 번째 한 발. 와아 빠졌어. 어 한 발 성공 성공 성공. 한발 성공 성공. 이야. 이야 라라라라라. 한발 성공. 와 성공. 아 타켓티를 다섯 발 다 쏜 다음에 뛰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. 카메라 가까이. 자 두 번째. 두 번째. 와아 두 번째 성공. 야 두 번째 성공. 두 번째 성공. 두 번째 성공. 야 이거 재밌네 이거. 이야 두 번째 성공. 자 세 번째. 야 이거 재밌네. 세 번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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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거짓말 아니라 두번째 맞은데 바로 옆에 거의 똑같이 들어갔어 거의 똑같이 딴 데로 나가는게 아니에요 나중에 타켓 세번째는 두번째 같은데 네번째 우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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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째 저럴 수가 있을까 가만있어봐 갑자기 손이 떨리네 네번째 내가 다섯발 다 쏜 다음에 띄어서 보여줄게요 네번째도 네번째도 맞았어 마지막 마지막 다섯번째 이것만 들어가면 다섯발 다 맞는다 다섯번째 우와 다섯발째도 네번째 옆에 들어갔어요 자 뛰어와 볼게요 뛰어와 볼게요 제가 뛰어와 볼게요 이거 믿겨져요? 요기 두발이 들어가고 요기 두발이 들어가고 요기 한발이 들어갔어요 요기 두발 요기 두발 요거 우와 다섯발이 이럴 때 다 들어갈줄 알았는데 와이야이야 이야 이거 봐봐요 요거는 요거는 한발짜리고 요거는 두발짜리씩이에요 딴 데 날아가는게 아니라 이만한거에 이야 이거 이야 이거 이야 소방관 마사 세총 실력 이야 이야 내가 이거 마술할게 아니라 어 이거 이게 뭐야 막 티비특정 놀라운 세상인가 뭐야 뭐지 그거 그 생활의 달인인가 그런데 이거 세총 하고 나가야겠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